대선일인 내일도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건조함은 여전히 극심합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면서 시류숲도가 더 낮아지겠는데요. 추가적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부지역 예천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구미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역 안동의 낮 기온 17도, 경상과 청도는 19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동부지역 청송의 낮 기온 17도, 포항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 커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